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장윤정의 초혼 간주 부분 설명 드릴 건데요 간주 앞에 4마디는 전주와 똑같아요 노래 이제 마지막에 난 그저 행복할테니 들어가고 C레미 전주 들어가기 똑같이 C레미 미파미레 E 마이너에서 C A마이너에서 라 C라솔라솔라레 G코드에서 C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고 여기 이제 G코드부터 조금 달라지는데 C를 5번만 쳐주는 거예요 근음 6번 하고 C 6이 0,4,3,4,2 까지만 치고 여기에 레, 미, 파, 네샵, 미, 파샵 C, 레, 미, 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코드로 넘어가거든요 C코드에서 미, 렐렐레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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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미, 파 이렇게 가는데 미, 근음 5번 하고 미, 1번 쳐주고 미, 렐렐레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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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미, 파 이렇게 돼요 미, 렐렐레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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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미, 파 5, 1, 동시 쳐주고 2번 줄 렐렐레, 도, 도, 세 끼 띄어주면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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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미, 파 미, 렐레, 도, 도, 미, 렐레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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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, 파 그 두 마디로 연결해 보면 C, 레, 미, 파 미, 렐레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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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iste 그 다음에 2마에나에서 솔파미 미레미 이렇게 가는데 2마에나 근음 6번하고 솔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냥 이 솔만 눌러주셔도 되죠 근음 6번하고 솔파미 여기도 파샵 솔파미 미레미 솔파미 미레미 그 다음에 시솔 시솔은 2번 다 아무것도 안잡은 상태에 다 나오죠 멜로디가 솔파미 미레미 시솔 그 다음에 에이마에서 라솔라시도미 파 레시레미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에이마이나 근음 5번 라하고 라 3번주로 쳐주는거죠 그 다음에 라 솔샵 라에서 여기 이제 솔샵 라솔 약재를 띄워줘야 되죠 라솔라시 라솔라시 다시 이번주 시토 미 미 1번 개방연 그 다음에 파 파샵 에이마이나 잔 상태에서 라 시토 시토 미 파 그 다음에 비 마냐 잡고 레시레미 에이 를 한 다음에 이제 살아서 이 마이너로 넘어가면 돼요 여기 이제 조금 생략해서 제가 치는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악보대로 다 치실 분들은 그냥 치셔도 되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하는 법 알려드리는 거니까 더 연습하셔가지고 좋은 거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에이마이나에서 라 라 솔 라 라솔 할 때 그는 5번 하고 라 솔샵 라 시 2번 시 도 미 파샵 라솔라 시 도 미 파 파샵 그 다음에 비 마냐에서 레 시 레 2번 주기 레 시 레 미 이마에 나가서 미 이렇게 쳐준 거예요